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세임 얻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가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에요. 거기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먼트들이 정말로 참된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니까요. 로마의 영토였고요. 마게도니아의 수도로 상업이 활발한 큰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강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헬라이나 기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이걸 보고 여기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쫓아갑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야손의 집을 침입했다고 했어요. 그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대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복음운동 하기가 가장 좀 힘들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겠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살로니가 교회는 잘 견디고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가지고 어떻게 대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는지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니까요. 믿음의 역사로 세워져갔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리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참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른다는 거죠. 믿음은 쉬지 않고 반드시 역사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통해 가지고 그 믿음은 역사로 확인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9장 21절에는 이는 제 마음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왜 만졌죠? 아,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당하다 건들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만 이 혈류증 걸린 여자는 아, 저분에게 가면은 내가 분명히 건전염을 받고 치유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옮긴 거예요. 그러자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요. 따라 안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해라. 그 뒤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는 거겠죠. 우리가 대부분 믿고 기다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작은 행동으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전혀 행동이 없다면요. 사실은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간지 본인도 잘 몰라요. 많은 신자들이 이 참믿음과 신념의 기준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시고요. 믿음의 행동을 신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옮겨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작은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는요. 맹인들이 예수님께 막 따라옵니다. 고쳐달라고 막 오니까 예수님이 그냥 고쳐준 게 아니고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냥 고쳐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되물어봐요. 내가 진짜 이 일을 할 수 있는다고 너는 믿고 있냐는 거예요. 이론적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아 교회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짧지만은 두 가지를 꼭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바로 붙잡고 있다면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믿음의 바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 내 기준 가지고 자꾸만 세상 말, 사람말 하지 말고요. 물론 내 수준, 내 기준은 아직 못 미치는 거 맞아요. 물론 내 수준, 내 기준은 아직 못 미치는 거 맞아요. 아직 믿음에 굳건한 뿌리가 안 내렸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많아요. 실제 현장을 가보면 잘 안 믿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안되지만은 될 거라는 신념적 믿음이 아니고요. That is why it is, we're not talking about a religious faith in which you kind of force yourself to believe that oh it doesn't work right now but it will happen.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But confess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Confess by looking at the word of God. 자꾸 우리는 현장을 놓고 고백하라고 하면은 현장을 보고 안되지만은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자기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When we say oh confess your faith looking at the field then often times without even believing we put in our own strength and conviction saying that oh dear God I really believe.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을 본다는 말은요. When we say children of God look at their fields 현장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약을 보는 거예요. It is about looking at that hidden covenant inside the field. 안되고 어렵고 힘든 현장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We're not looking at the field itself that is really difficult and not working out. 아무리 크고 넓고 위대한 현장일 수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절대 계획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Even the field might look very large and big and too intimidating but we're looking at the true plans of God that He will do.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That is why we're telling you to confess with the word of God.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을 고백하라고요. These are not my words per se but with the word of God. 내 수준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Not with my levels of thinking but with God's level. 내 기준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Not with my standards but you're proclaiming with God's standards.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Now that is when God works. 이 참된 믿음을 접어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겠죠. And you and I must restore this true faith.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And also I pray that you would put into this action of faith. 막 크고 막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Do not try to do something big and so great.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But throughout the week try to find the things that you can do with the word. 야고보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니까요. So what does it say in James chapter 2? 믿음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And the author of the book of James says that action without faith is dead.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행동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요. That is why while constantly remembering the confession and the action of faith. 왜 자꾸 학사에서 우리가 포럼을 시키느냐. Now why do we constantly make you do forums here at the boarding house? 믿음의 고백하라는 겁니다. It is for you to make that confession of faith. 하루 종일 사실은 우리는 늘 그냥 세상 고백하고 살거든요. Every day in fact we're constantly making confessions of the world. 일일삼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요. So what do we mean by doing three masterpieces a day?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할 것 가지고 실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It is the time for you to actually proclaim it through your word meditation. 우리 remnant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작품 만들어서 올렸는데 잘하고 있는 거예요. When we see our remnants doing it, they do their own masterpieces while meditating. And then they put it up that they're doing well.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These are not time that is just spent. 여러분들만의 믿음의 고백의 방법들이라니까요. But these are methods, your own methods to make your confession of faith.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침, 점심, 저녁에 그냥 시간 내서 바쁜데 뭐 이런 것까지 이게 아니고요. That is why even when you're for your morning, lunchtime or in the evening, it is not that you're forcing yourself to make time. 사실은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대충 할 수도 있는데. I mean if you were to do it by yourself, you could do it half-heartedly. 같이 포럼팀도 있고. You only have your own 포럼팀도 있고. 목사님도 보고. And pastor's looking at it. 또 교회, 학사 카톡방에도 올리니까. And because you're also uploading it to the boarding house 카톡 room or chat room. 그래도 약간 신경 쓰이잖아요. But even because of that, you begin to be conscious about that. 그게 축복이에요. But that is a blessing. 물론 우리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포럼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요. Of course, we're not saying that we should do a forum to show others.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루 세 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약 가지면 작은 실천으로 한번 연결해보세요. 오늘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두 집사님들, 여자분들, 집사님들 다락방 하거든요. So every Wednesday we have two female deaconesses with 다락방. 두 분 다 보니까 은약을 가지고 작은 실천들을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정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인의 현장을 놓고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대요. 사랑이가 이제 학교 끝나고 축구를 할 때 약간 영어 울렁증이 있으셔가지고 애만 그냥 드랍하고 그냥 가시거든요. So usually after school when 사랑이 has a soccer practice because she's not comfortable speaking English so she drops off 사랑 and just leaves. 이제 그 울렁증을 극복하고 그 모임을 한번 참여해보기로 한 거예요. Now she decided to overcome her fear of speaking English and decided to participate in that meeting. 그리고 아이를 이제 축구시켜놓고 축구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엄마들 가가지고 나 좀 대화에 좀 껴도 되겠냐고. Now she let 사랑 play soccer with her friends and then she went to the meeting and asked, oh can I join?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냥. And they really welcomed her. 그리고 이제 축구할 때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So while 사랑 was playing soccer, she just heard all the talkings that they were doing. 축구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하느냐, 대화 주제가 뭐냐. And beginning to the end of that soccer practice, what did they talk about? 강아지 얘기하더랍니다. They talked about dogs. 자기 집에 강아지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계속 강아지 얘기만 하더래요. They were just constantly talking about their dogs. My dogs like this and that.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It's actually nothing. 그런데 집사님 입장에서는 언약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지 작은 실천으로 연결하신 거예요. But in the perspective of Deacon S. Jung, she just held onto that covenant and put into practice her own small things. 누가 들으면 전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If someone else hears it, then this might seem like nothing big. 그 믿음의 행동 위에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한다니까요. And however, upon that action of faith, God will begin His work. 우리는 이미 이론적으로 다 계산하고 그냥 살아요. And however, we always live calculating with theory.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역사로 세워져가는 전도자. 믿음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랑의 수고를 바울은 기억한대요. If you look at it in verse 3, it says, Paul remembers all the labor prompted by love. 지금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요. Now, Paul wrote this letter to the churches in Thessalonians.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기억하는데 뭐가 생각나느냐? 사랑의 수고가 생각나는 거예요. And he's saying that, I remember you before God, and what I remember is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야, 저 교회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정말로 헌신된 전도자들이 많아. 바울이 볼 때 이렇게 본 거예요. When I look at that church, that church is really filled with, you know, workers who are working diligently through that, by God's love. And that's what he saw. 정말로 사랑에 수고가 넘치는 보스턴 이만누엘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this is truly the Boston Emanuel Church filled with the labor prompted by love. 내가 혼자 헌신하면서, 저 사람은 안 하고, 내만 이거 계속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요. It is not that you're devoting yourself, and you're thinking to yourself, Oh, only I'm doing it, he or she is not doing anything. But if you truly love, then you don't feel like it's really a labor. And if you look at our church, many of our young adults are having our relationships. If you truly love, then it is not really a considered labor. And on Sunday, they meet their boyfriends, their boyfriend, and then they leave. And then at that night, they were also having another phone call. 내가 지나가면서, 이제 뉴저지 간다고, 창문으로 막 손을 흔들어도, 쳐다도 안 봐. And while passing, it was, I was going to New Jersey, so I waved my hand to that window, and she was not looking at me at all. 30초 동안 막,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하도 안 봤고, 내가 막 사진 찍었거든. So, for about 30 seconds, I was waving my hand for the longest time, and because she still didn't look at me, I took a picture. 자기 발가락 만져가면서 막, 기분 좋게 통하더라. And she's touching her, um, uh, feet, while answering, answering her phone, and then she was having a good time. 사랑, 정말 사랑하면은, 그걸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Now, if you really love, then you don't consider it a labor. 또 옆에 통해가는 제주님, 막 보면은, 맨날 음식 막 해갖고 막 갖다줘. And if you look at the interpreter, 제주님, he's always cooking, and he brings her, brings her food. And I always get scolded for that. 난 해준 적이 없거든. Because I never did that before. 수고롭잖아. 음식 하면서도 너무 기뻐, 이게. But it is not really a labor. When I'm, when, when I'm cooking, it's really, uh, happy. 왜 그렇죠? Why is that? 진짜 사랑하니까. Because you truly love.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Now, what does that mean? It is because God loved us that much, that's why he sent Christ down to us. 요한 1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If you look at it in 1st John chapter 4, verses 8 through 9, it says, God is love. 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니까요. Now, how does this God display his love? We who are dead and sins in transgressions of billion things, he sent Jesus Christ down to us and he made Jesus die on the cross for us.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 주신 겁니다. And for us who had sin, in order to save us, to deliver us, he gave the life of Jesus.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수고예요. That is the love of God, and that is labor prompted by love. 어떻게 보면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수고라는 단어를 썼겠지만은 Of course, in a way, they didn't have any better word to express it. That's why it says labor. 이거는 수고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은. But this would not be a labor, per se. This is extremely rightful.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수고가 아닌 기쁜 거예요. Because you love so much, this is not a labor, but it is rightful.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별로 안 친한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는 한 5분도 귀찮아요. Isn't it so? If you say, if you're having a phone conversation with someone that you're really not close with, then even for 5 minutes, it feels like a long time. 내가 진짜 사랑한다, 사랑하면은 그게 수고롭지 않습니다. And if you really love, then that action will not be a labor.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Just as God loved mankind this much. 대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헌신한 거예요. The church members of the De살로나이카, they actually served the church with this love.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있어도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된 거예요. Even if they were lacking and falling short a little bit with this love, they were united. 좀 어렵고 약한 사람 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끌어주는 겁니다. And when you see a difficult person who's having a hard time, you lead on that person with this love.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Even today, I really bless you in your name, Lord, that it is a day filled with the love of Christ.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합니까? Going further in your field, how are you going to realistically relay the love of Christ? 바른복음 전달해야 되겠죠. It is about relaying the correct gospel.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고민을 하세요. That is why I have holy worries or thoughts. 공부하지 말고 그냥 그 고민에 잡히라는 말이 아니고요. I'm not telling you to not study and always be caught up by those thoughts. 어떻게 하면 내 현장에 바른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But think about how can I truly proclaim the correct gospel in my field? 어떻게 하면 한 생명에게 정말로 예수 생명인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까? How can I truly relay this Christ, which is the life of Jesus, to this soul? 이거 생각하는데 짜증난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죠. When you get frustrated thinking about this, then realistically you probably don't know the love of God. 여러분들 그냥 학교 가면서 그 생각하고 가보세요 그냥. On your way to school, just think about this as you go. 직장 가면서 그 생각하고 가보세요. As you're going to your workplace, have these thoughts. 하나님, 나를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Dear God, you have loved me so much and you have given us your only son. 그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전달할 겁니까? And who am I going to relay this love to?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Who is that one to receive this love? 어떻게 하면 내 현장에 가장 선명한 복음을 전할까요? How can I relay the most clear gospel to my field? 그 수고가 있습니까? Do you have that labor? 그 중심이 있습니까? Do you have that center of heart?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have that love? 대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랑의 수고라는 색깔을 가진 교회예요. The Thessalonica church was a church who had this color of love. 그냥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잘 지낸 게 아니고요. Not simply having a good time and good community among the believers of Jesus. 하나님의 사랑인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수고할 수고롭지 않을 만큼 거기에 중심을 담고 생을 건 겁니다. And they put their center of hearts and even stick their lives on relaying this Christ which is everything. 정말로 뉴 잉글랜드라는 이 현장에 참보금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또 든든하게 세워가실 겁니다. And when this true gospel is relayed to this region of New England, then through us, God will raise us up. 저는 뭐 아침 저녁으로 늘 생각하는 게 New England이에요. And what I always think about more night and day is New England.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Even though I'm so lacking and weak, but however God has still given to me as covenant. 내가 뭘 잘하겠다가 아니고요. I'm not saying that I'm going to do something well.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언약 가지고 내가 New England을 어떻게 복음 전할까요? But with this covenant that God has given to me, how am I going to relay the gospel in this New England?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New England와 미국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현장을 살려야 되고 섬겨야 될까요? In the future, for the evangelization of New England and the states of America, how am I going to serve and save this region? 고민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Even if you just think about it, God will be pleased. 여러분 현장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And I pray that you would love your fields. 내가 사랑하는 대상만 사랑하지 말고요. Not only love the people you love. 그리스도는 한 명 찍어놓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에요. So Christ did not just give a salvation by picking just one person.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피존물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답니다. Just by the single fact that all mankind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He came down and died for us. 여러분 현장을 어떻게 살리고 섬기기를 원합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는 오늘이 그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I really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this is the day that you have that labor prompted by love. 이 비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신앙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really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with this labor prompted by love, I pray that you would enjoy the faith that is firmly being raised up.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고요. And within that lies our lives.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미래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And God will guide the future of you and I in such detail.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10월 20일 날 보니까 우리가 학사에서 초청 캠프를 지금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So we say that we are having or preparing this invitational camp on October 20th. 너무 잘했습니다. And we're doing so well.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And truly in prayer just invite people that are around you. 그냥 복음, 사랑의 수고라는 어떤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 것 자체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참된 복이고요. And just by the fact that you've met people who really have this labor prompted by love, that itself is a blessing in this world. 꼭 그날 복음을 안잔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And even if you do not really relay the gospel on that very day, it is okay.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다 아시고요. Because God knows all your prayer topics. 이미 여러분들의 중심을 알고 있다니까요. And already knows your center of heart.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밥 한번 같이 먹자는 그런 시간일지 몰라도요. And to worldly people, this might seem like it's just another time to have dinner together.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인 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거든요. But before God, God knows first that this is the time to enjoy the time schedule of camp.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 계획들을 너무나 너무나 잘 하신 것 같아요. So I think you really did this planning for evangelism very well. 사랑의 수고에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I pray that you would enjoy the blessing of the labor prompted by love. And lastly and thirdly, this is endurance inspired by hope.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Now, where do you and I put our hopes in? 바로 천국 소망과 세계보고마입니다. It is actually the hopes for the heaven and the world evangelization. 실제 성경에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In the Bible, it always talks about us as travelers.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So we are not living the life, putting our hopes on this world.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탈란트,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세계보고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But through your occupation, through your talent, through your everything, God wishes to do this world evangelization. 그래서 영원한 것이 남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That is why we are living the life in which we are looking after the eternal thing.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That is why as we are living in this world, enjoying the blessing of the heaven, that is walk of faith.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In all the fields that I'm going, the kingdom of God. 소망이 전달되는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I pray that that will be the field in which that hope is relayed.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And as well, no matter what the problem may be, it is not a problem. 인내, 단순하게 참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So endurance, it does not mean that you're just grinding and burying. It is not that we're just enduring ourselves, but we have the strength to let things go and transcend. 진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If you truly have this hope, 저와 여러분들이 정세성이 있다고 확인돼요. Then you and I are able to confirm our identities. 이 땅은 어떤 나라라고 했죠? Now what did we say the kingdom of this world is?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분명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허감의 나라거든요. Of course it is within God's absolute sovereignty. However it is covered, it is a world of Genesis 3, 6, and 11. 이 허감 나라와 싸울 천국 대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발탁한 겁니다. Now as a representative of heaven to fight in this world, God has chosen, elected us. 허감 대표들과 싸워 이길 천국 대표인 서밋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명하시고 부르셨다니까요. So God has called and elected, hand-picked you to be the representative of heaven to fight against the representative of the darkness.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And I pray that you and I are the ones who have this endurance inspired by hope. So 혹시나 여러분들이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So even if you do not have answers by any chance, do not be discouraged. 혹시 여러분들이 분명히 언약 잡았는데 뜻대로 안 된다 괜찮아요. When you're truly holding on to the covenant and it is not happening according to your own will, it's okay.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완벽한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십니다. Because God is guiding you to the most perfect and good path.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얘기해요. And this was a story when I was in high school. 뭐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옛날에 미술을 했거든요. So I might not look like that type, but I used to draw. 옛날에는 감수성이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Or arts, and I used to be really sensitive of my emotions. 미술을 막 해가지고 미대 가려고 했거든요. So I was actually looking into going to art college. 아이고, 누구든이 색약이야. But it turns out that I have a color deficiency. 우리 때는 색약은 미대를 못 가요. So at our times, if you have color deficiency, you could not go. 그러고 막 그때 한창 방황을 했다니까요. So I was actually having a hard time wandering around. 그냥 저희들은 약간 지방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꿈이거든요. So for the people who are not in the main capital city, which is Seoul, then it is your dream to go to a school in Seoul. 예체능을 하면은 내가 서울에 갈 수 있는데. So if I do arts, or arts, or sports that I can go to Seoul. 인문계로 하면은 내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But if I go for my liberal arts grades, then I had to go to a college in my province, or region. 하나님 실컷 잘 믿어도 안 되구나. So I thought to myself, oh, even after believing in God like this, it's not going to work. 살짝 방황을 했어요. So I wandered around a little bit. 좀 집도 한번 나가보고. And I also ran away from home. 다시 들어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도, 그래, 내가 운동을 잘하니까 체데를 가야 되겠구나. And I came back home, and I thought to myself, oh, because I'm really good at, you know, with my sports, so I can go to a sports college.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한 거예요. And when I had my hopes, then I really worked hard. 정말로 1년 반 동안 하루에 2시간 반 자고 공부하고 운동했다니까요. And for a year and a half, I really slept only two and a half hours a day, and I studied. 옛날 사진 보면 완전히 제가 S-라인인데. And if you look at my old pictures, then I really have a fit body.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시험치기 한 3개월 전에 다리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시험을 다 못 쳤죠. 아직도 기억하는 게 졸업식이 제 생일이었는데요. 하늘을 쳐다면서 하나님한테 욕을 했다니까요. So I actually was looking up into the sky, and I actually cursed God. 뭐냐고 얘기해 도대체. What are you doing in my life? 아니, 1년 반을 내가 새벽 재단을 쌓고. For a year and a half, I built an altar of the early morning. 그때부터 주일 날 전투적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And I almost, as if I was going to a combat, I went to Sunday worship. 안 하던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항상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 And I always lived nicely and upright. 아니, 하나님, 대학 하는 거 하는 거 못 들어주냐고. But God, can't you even listen to just one prayer topic of me going into a college? 하늘을 대고 막 음악을 한 거예요. And I really resented God to the sky.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Or maybe this is not my path. 그리고 2차로 도전한 게 뭐냐. So what did I try, or try the second time? 방송인이 되자. 안 그래도 끼가 있는데 내가 연예인이 돼가지고 내가 한번 성공해보자. I think I have a talent for things. I think I want to be a celebrity and be successful that way. So true story, I also applied to this entertainment college. And I also didn't get in either.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There's nothing in my life that works out according to my will. 그러다가, 정말 부끄럽지만은 그러다가 신학대학으로 간 거예요. And I'm really a little ashamed to say this. But that's why I went to the theological seminary. 아마 일반적으로 막 소명을 가진 목회사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이런 간증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아마. So very generally speaking, people who went to the theological seminary with such calling and hope, when they hear this, then they'll be really mad. 신학대학을 간 목적은 뭐냐. Because what is the reason why I went to a theological seminary? 어떻게든 1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로 다시 편입하는 거. So that I will study well, no matter what happens, I'll study well for about a year and then I'll transfer to a physical education college. 그렇게 제 인생 스토리가 가다가 하나님한테 어느 날 부르심에 받은 소명을 받은 날이 있었어요. And while my life was going that direction and path, there was a day that I received a calling from God. Now what does this mean?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습니다. Now all of our life is inside God's absolute sovereignty. 내가 뭘 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지 마시고요. And just because I want to do something, do not acclaim it as your own.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But through my life, concentrate on what God wants to do. 그 소망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겠죠. If you have that hope, then you're able to wait. 그 소망을 안다면 내가 얼마든지 응답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요. Now if you have that hope, even if you have answers, it's okay. And even if answers do not come, it is okay. 우리는 대부분 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Now often times we have our own hopes. 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은 하고 가고 싶은 것. As I'm living in this world, there's this one thing that I must absolutely do. 내가 원하는 것. What I want. 내가 간절한 것. What is really desperate of me. 그거를 위해서 내가 집중하고요. And for that thing, I'm going to concentrate.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고요. For that thing, I'm going to give worship.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요. For that thing, I pray.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I'm sorry, but that is religious lives. 우리 인생의 소망 기준 바꾸세요. Now change your hopes and standards for your life. 이 땅을 대충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I'm not telling you to live half-heartedly in this world.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But we're saying that we have a separate home that we must return to. 정말로 이 땅의 소망은 뭡니까? 세계보금합니다. What is truly the hope for this world? It is world evangelization.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It is the kingdom of God.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표로 우리가 발탁된 거예요. And for that, we were elected and handpicke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kingdom of heaven. 그렇다면 감독의 의도를 알게 되겠죠. If that is the case, then we must know the purpose and the intention of the director. 하나님이라는 감독이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전술 전략을 다 가지고 있는데. So God has His own strategy and tactics in which He wants to do things. 아휴, 나는 뭐 감독 말 듣기 싫고 난 내 멋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I mean, I don't want to listen to the director. I just want to do however I want to do.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교체당합니다. Then soon after, you'll be replaced.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So do not be foolish like that. 우리의 소망의 기준을 바꾸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But I pray that this is the day that you change the standard of hope.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Dear God, for the rest of my life, what do you wish for me to do? 내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Where do you wish me to go?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What work do you wish for me to do?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 Would you guide me? 나와 함께해달라. And be with me.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And then God's most precious desire will be fulfilled in your life. 오늘 이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대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봐. 점점 성장해 나가고 바뀌어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이 축복이 우리 보스턴 인말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동일하게, 또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really bless you in your name, Lord, that this is a day for all the congregation members and remnants of this Boston and MLA church to be filled with this blessing.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Dear God, we thank you.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대살로니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And through the work produced by faith and labor prompted by love and endurance inspired by hope, we wish to enjoy all these blessings.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May we stand before you 이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넉넉하게 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모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밤에도 하나님의 은혁 붙잡고 우리의 모든 숨겨진 부분들 또 드러난 부분들 또 오래된 것들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기도, 전도가 충만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